3번방 3번방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3번방 M번방 아니고요 3번방 지난 법사의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죠 김건희의 제 3번방이 있다 신비의 방이다 신비로운 공간이다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3번방이 무엇인지 한번 채팅방에 넣어주십시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나와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걸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거는 어느 언론의 위성촬영에 의해서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것은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호화시설이라고 합니다 3번방이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신비로운 공간인 것이냐 무엇인가?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아니면 주술방인지 밝혀라 지난번 명태균 사태 강혜경씨 국감 증언을 통해서 점쟁이 정치 무당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 바로 점쟁이 주술사 무당이다 라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죠 자, 제3번방, 김건희의 제3번방은 무엇인지 나중에 정권 끌어내린 다음에 한남동 관주 한번 뒤져보면 기가 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될 거예요 독재자들의 독재자들이 기거하던 곳에서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던 곳이다 자, 김건희의 제3번방 여러분 어떤 곳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정보가 많으실 거예요 네, 무엇일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과 뇌피셜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바로 7시에 북한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에서 이룩했다 비행 주체는 한국군이라고 북한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거죠 10월 8일 23시 25분에 백령도를 이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송이 비행 경로의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합참은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냉가슴만 앓게 생겼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미 트럼프 당선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재직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죠 특히 7개의 경합주 펜실베니아 또 조지아주 등 경합주에서 여론조사가 우세하다고 미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회기시대가 열릴 것이다 달러와 국채 매수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가 달라질 것이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트럼프는 자기의 개인기를 통해왔고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겠다 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마 기존 질서에 판 흔드는 톱다운식 파격 행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안달이 났고 바로 윤석열도 안달이 나서 여러가지의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김정은과의 연애편지를 주고받으시고 푸틴과 친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통미 복랑,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한미든의 주둔비를 파격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국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대중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전 방책들을 다 쓸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대기업에 미국 현지에 많이 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의 조건들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윤석열 정권을 배제하고 북미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난 뉴스입니다 지금 산하단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할 수 있는 산하단체가 백여 곳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디 감사, 이사, 이사장, 김대남씨가 그런 곳이죠 이 백명에 대한 응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 인사권을 누가 지고 있냐 바로 김건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여권에 있는 줄타기, 눈치보기 여권 인사들 오직 산하단체에 어디 좀 가볼까 하고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행정관 한 사람들 무더기로 김건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KBS에 윤석열과 순친구에 있는 박민희 KBS 사장에서 떨어지고 파우치,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파우치 충성 사장 박장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김건희가 인사를 주물르고 있다고 하는 또 김건희 라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훈 전 비서관은 이미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이미 내정되어 있다 또 21그램은 관절 리모델링 공사에 책임을 졌던 김호진 전 비서관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이미 낙점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산하단체 100여건 김건희한테 잘 보이자 김건희 산하단체 낙하산 인사가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무더기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조폭이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깡패 출신 조폭이 황 모 씨라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그 신고인이 조폭 출신 황 모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할 때는 바로 신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을 기불하게 돼 있습니다 조폭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점증이 무당뿐만이 아니라 조폭까지 조폭한테는 뭔 대가가 같겠죠 여러분 여러가지 연상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좀 보도록 하죠 지난주 국감에서 마약사건 부분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이번주에 저희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강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보신 분도 있을테고요 여러가지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셨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생명의 정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가회의에서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탄원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도 신체의 영혼 산자와 죽은자 사이의 연결이다 광주 5.18 항쟁 제주 4.3 항쟁 여기서 망자하고 살아있는 자하고의 대화 그리고 그 교류를 개인적인 심리적 교류를 표현하고 있죠 또 작가 한강이요 작가 한강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 생명은 괴로움과 고통의 늪이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또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소설가 한강의 세계관을 문학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폭력과 역사폭력 그리고 이념폭력에 반응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한 개인의 삶 그러나 이것에 저항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한 개인 대한민국의 한 개인의 삶을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운다 보신 분들은 보다가 울고 또 보다가 울고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위협하고 담보를 하면서 반생명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도 몰르면서 축하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반대로서 안티태제로서의 소설가가 바로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념정치 이념이라는 굴레로 얼마나 한반도가 갈라치고 양국화되고 또 타자화됐습니까 빨랭이다 반공이다 윤석열은 다시 반공 자기가 한 번도 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통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화 세력만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는 그 트렌드는 생활의 정치 생명의 정치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재자들은 왜 이렇게 전쟁에 광분할까요 최근에 나타난 과거 20세기에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무슬린이 스탈린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네타냐오라든가 그리고 젤렌스키가 바로 이 전쟁으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네타냐오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쟁으로 최장수 권력을 이어가는 지도자 지도자도 아니죠 총리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못지않은 무서부리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외신의 평가입니다 현재 네타냐오는 세 번째 집권 중에 있죠 17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오는 2019년 11월에 비리, 베임, 뇌물수수로 기소된 총리입니다 현직 총리치고 처음 했죠 그러나 이것이 기소됐는데 재판은 중단되어 있고 하마스가 전쟁으로 바로 하마스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구속이 무면된 것이죠 그리고 네타냐오는 2022년도에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하는 셀프 방탄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타냐오의 임기 연장, 권력 유지는 팔레스타인들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생명을 아사감해서 그것을 담보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1년 이상 동안 가자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이 레임덕 시대에 왔기 때문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이 또 상당한 주류사회에 있죠 네타냐오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제국주의 형태를 보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물론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도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친하죠 아주 중동전쟁, 화약고가 더 폭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젤렌스키, 젤렌스키 얘기를 안 했네요 젤렌스키 역시 지금 한반도하고 집적적 영향이 있는데 전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국민의 생명으로 권력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의 부당성과 불안, 위기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 반대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써 국지전과 전쟁을 이용하면서 자식 사적 권력에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네타냐오 또 우리 한국에도 전두환, 박정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승만이 있습니다 물론 남침을 당했습니다만 북진통일을 주장하다가 끝까지 혼자서 6.25전쟁을 연장하려고 했던 고집스러운 독재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서 휴전협정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군만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빠졌습니다 왜? 이승만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년 동안 끌었던 이유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북한하고 미군과 그리고 중국군 그리고 유엔군 모두 다 휴전과 정전을 원했었는데 이승만만 정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등통에 부산에 내려가서 당시의 대통령제는 간선제였습니다 1950년 그 49년으로에 있었던 총선에서 자유당은 참패하고 야당이 특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승만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간선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형태였습니다 권력구조가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전쟁통에 부산 피난에서 발췌개헌을 거의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놓고 그리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고 해왔고 이 발췌개헌을 대통령 직선제로 하는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전국에 선거를 했습니다 직선제 전쟁통에 선거를 했을 때 당연히 대통령을 뽑겠죠 많은 국민들이 왜? 불안하기 때문에 네타나우나 젤렌스키하고 똑같은 키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국내 생명과 전쟁을 이용해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수순천 사건 또 4.3항쟁 등도 이승만의 폭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신 겁니다 자 돌아와서 윤석열 윤석열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요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2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19.88인가요? 98%인데 조국 대표가 얘기했죠 반올림을 해서 20%다 사실상에 윤석열은 10%대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악정에 대해서 점쟁이 무당 주술정치에 대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3번방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20%다 계속해서 20%를 유지하고 잘못하면 10%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의료 대란이라든가 각종 국민의 현안들 물가 문제라든가 실험 문제라든가 이번에 3,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0.3%라고 하지 않습니까 0.3%입니다 여러분 물가 성장률이 언론에 제대로 잘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고 타협하고 그런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당 논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지 않는 행위들을 윤석열 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탈출구를 결국은 국지전 그 다음에 계엄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하고 완전히 배가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기호의 문자에서 이들의 의도가 국감장에서 나왔던 이 데일리안 뉴스 카메라 기자한테 잡혔죠 한기호의 문자가 바로 이들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이것은 전쟁을 사주하는 것이고 전쟁 음모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 음모회의를 했던 사람들을 바로 고발해야 되고 조치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기호의 문자는 사실상 천기를 유산한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국제전으로 비하하게 되고 북한군이 파병할 수 있도록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군은 지금까지는 훈련하러 간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발사해라 그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할 것이 아니냐 그럼 나토도 참전해라 미국은 더욱더 무기를 제공해라 무슨 미사일인가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북한군이 공격받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을 파견할 것이고 그럼 한반도에서 전원이 감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폼잡고 폼나게 계엄령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런 사실을 기자회견했습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토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나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북대사양 조약기구 군사동민이죠 아니 한국대표가 가서 북한군이 이렇다라고 설명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을 확산하기 위한 주역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쪽의 입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다는 기사와 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푸틴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북한군이 단기훈련을 가했는지 준비교육을 하는지 경험전술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갖고서 카드로 쓰는 것이죠 푸틴은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젤렌스키, 네티어냐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서로 형제 동맹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생명의 정치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것 같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각 세계는 한글자막 by 한효정